처녀성을 바디카운트 적음 또는 바람기 적음으로 치환하겠습니다. 흑자 헬스도 레드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처녀성에 가깝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녀성 개념은 사실상 이분법적입니다. 어떤 여자가 섹스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수천여이며 한 번이라도 했으면 수천여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녀성에 가깝다는 표현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바디카운트가 적은 여자 또는 바람기가 적은 여자로 해석해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수천여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수천여일 확률이 높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처녀성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드필 추종자들과 흑자 헬스가 벌인 논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바디카운트 적음 또는 바람기 적음으로 치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흑자 헬스에 따르면 남자가 바디카운트가 적은 여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같이 낮은 여자 또는 나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같이 낮은 여자 또는 나쁜 여자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우주에서 통하는 가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가치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전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전우주적으로 볼 때 또는 유일신이 제시한 가치 체계에 비추어볼 때 가치가 낮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대다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런 의미의 가치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 가치 낮음 또는 나쁨을 부도덕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는 행태가 부도덕하다는 말이 됩니다. 도덕성과 관련하여 객관론과 주관론이 나뉩니다. 도덕철학의 용어들이 학자들마다 중근한 방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정독한다면 제가 도덕적 객관론과 도덕적 주관론을 어떤 의미로 정의하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도덕적 객관론에 따르면 전 우주에 통하는 도덕규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낮은 여자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첫째 해석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 주관론에 따르면 도덕규범은 어떤 개인 또는 어떤 집단의 도덕적 입장 또는 도덕적 취향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라는 말이 됩니다. 셋째 과학의 영역에서 가치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폐경이 한참 지난 할머니는 번식가치가 매우 낮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젊은 여자를 놔두고 할머니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유전자 복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남자는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치가 낮다고 말했다고 해서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할머니의 가치가 낮다는 말도 아니고 할머니인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와 결혼한다고 해도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결혼의 맥락에서 가치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이 우유배달부에게 아내의 자궁을 빼앗긴 셈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적어도 유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유배달부 좋은 일만 한 셈에 가깝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이나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선호하지 않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가설이 진화 심리학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넷째, 처세술의 관점에서 여자의 바디카운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대다수 남자들은 결혼이나 깊은 연애를 할 때 아내 또는 애인이 바람을 피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그런 욕망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바디카운트가 적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는 명제는 과학 명제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바디카운트가 적은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처세술의 영역에 속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이나 깊은 연애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은 젊고 예쁜 여자들과 섹스를 최대한 많이 즐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자는 섹스를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 자체만 원한다면 창녀촌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창녀들의 바디카운트는 무지막지합니다. 어떤 남자가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고 소심하더라도 예쁜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아주 예쁜 고급 창녀와 섹스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창녀촌 밖에서는 그 찐따 남자가 사실상 섹스를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비교해 보자면 엄청나게 예쁜 여자들과 섹스를 하는 셈입니다. 처세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가 같이 낮은 여자 또는 나쁜 여자라는 표현은 개인의 취향을 표명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디카운트가 적은 여자를 장기 짝짓기의 맥락에서 선호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가치 없는 여자 또는 나쁜 여자라는 레드필의 말에 흑자 헬스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해석 또는 둘째 해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드필에서는 셋째 해석 또는 넷째 해석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레드필 지도자들과 추동자들의 생각과 언어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셋째 또는 넷째로 해석해야 레드필 이론 또는 레드필처 세술 또는 레드필 지식의 합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할 때는 논적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쟁의 기본 소양으로 통합니다. 영어에는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통하는 무죄추정 원칙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허수아비 공격법이 있습니다. 허수아비 공격법은 흑자 헬스가 애용하는 무기로 보입니다. 흑자 헬스가 철학적 측면에서 찐따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